반갑습니다 아 그래? 사진은 아닌데? 사진이요? 나이스 파 와 완전히 계곡계곡이네 바람부위 좋네요 아 저기구나 난 계속 적은 줄 알았어 하하하 아 절로 가야돼요? 아 나도 적은 줄 알았네 여기 아이프라이언 보시는게 가장 좋고요 왼쪽 벙커가 180이에요 저 뒤에 벙커가 180이란 얘기에요? 요 앞에 벙커가 180이에요 아이고 야씨 안되겠네 굿샷 자 3번으로 팝포 오르막 쟤가 저 언덕에서 치는 파슬입니다 아휴 또 일났다 아휴 또 갑자기 왜 아휴 아휴 또 갑자기 왜 거의 안맞는거죠? 꾸시야 잘나왔다 어 저거 저거 아이고 아 아따 그래도 관리 잘 돼있네 아씨 뭐야 돈은 못했지만 버터 할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너도 지나갔다 지나갔다 지나갔어 저 버터 주시면 돼 와 이거 뭐고 나이스 와 좋다 이거 와 이거 뭐고 이거 와 잘했다 잘했다 와 자 이제 연습장 모드에서 벗어났구나 자 이제 연습장 모드에서 벗어났구나 와 여러가지 뭐 뭐 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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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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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이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재밌어 전화가 더 맛있어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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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스리 아 여기 완전 내리면 156요? 아뇨 아뇨 내려면 포함해서 140박스입니다. 바람만 약간 압박하셔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140 7번주 보십시오 아 뭐 짧은게 안나왔겠나 아 잠시만요. 여기 아예 아니 아니 다 했어요 하고 나갔어 저 공간거 지금 뭐에요? 상무님 저 치라고 하는거 맞죠? 치라고 하는거 아니고 싸인이신가봐요 아 저 공같은데? 사인 주신다고 바로 치시라고 하시는거 같아요 아 사인플레이 하는거에요 아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우측으로 가야 되요 이거는 87 아 아따 뜨끈뜨끈하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아 아따 뜨끈 아 아 오 잘 들어갔다 나이스 오리나 조수 수필 먹어버렸노 아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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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붙여서 파 하자 아 목심꾸러지 하지말고 뜨겁지 바람이 뜨끈뜨끈하다 바람이 뜨끈뜨끈하다 오 잘 들어갔다 좋다 좋다 맞고 킥 아 이게 저기 안내려 안내려오노 아 또 시원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잘 치시네 아 아 아 아 어디 아닌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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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오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거 맞죠? 네 레이디가 저리 내려와 보면 되나? 위험해 박사생님 오른쪽으로 휘긴 하는데 와 아 아이온 잘 치셔 아 아 랑유가 쳤구나 왜이렇게 정교해? 랑유가? 아 아 우와 우와 역시 역시 첫 티샷을 잘 쳐야 그 따로 아닙니다 웃을 잘 치신다고 하자면 컨트롤이 안되는 말이다 한 번 멀리서 가시는데 네? 한 번 치시죠 아니 여기서 뭘 멀리서야 여기 쓰시면 뭐 자기 마음이지 아 아 좋다 좋다 이거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아까 연습했던 꼬거리 아 너무 셌어 좀 곤란한데 괜찮아 그냥 보기를 합니다 동영상 촬영도 다 사서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오래가 보이네요 뭣도 감사합니다 바로 갔어요? 바로? 네 웬만하면 그냥 바로 보시래요 네 여기도 그냥 바로 보시래요 네 됐다 아 스톱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패라 돌 연속 파 하시네 아 목이 지칠 것 같아 너무 잘 채워 아이고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선생님 누군